흥청이를 안 한 대신 붕카 썩 있어 아 맞다 붕카가 있지 지난번에 우리 은혁씨 한 번 활약하지 않았어요 개인기가? 제가 USB 맞아 맞아 자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앵콜로 들어보시죠 USB 요만한 거 아시죠? 네 어이없겨 웃겨 40% 오 시원하게 고약해 그러면 여러분 또 많이 익숙한 소리이실 것 같은데 고 오 극장이다 파 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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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이거는 100%отив으면 그렇지 20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 그럼 저 하나 할게요, 저. 왠일이야? 나 사이코러스 황태. 오케이. 사이코러스는? 네. 사이코러스는? 사이코러스는? 아, 알죠. 자, 자, 자. 진짜 됐어요. 왜, 왜, 왜. 자, 자, 자. 어떤 일. 결론데. 사이코러스. 어때? 결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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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결론데. 결론데. 20%! 80%! 많이 왔어요. 근데 진짜 되게 시켰는데, 이거는? 오케이, 여기서 굳이기 하나 갈게요, 굳이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으로 하는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 하는 거야? 자, 우리 보자. 다리와 다리가 교차되는 개인기. 이쪽 다리가 이쪽으로 바뀐다고. 오른 다리와 왼 다리가 교차됩니다. 갔다 올게요. 자, 갔다 올게요. 자, 자. 아우!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야, 위험해, 위험해.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를 걸으면서 잘 못 하시더라고요. 걸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걸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걸으면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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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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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힙니다, 선도 되지. 힙니다, 선도 되지. 힙니다, 선도 되지. 힙니다, 선도. 힙니다,데러워. 진짜 바뀌었어. 기인인데. 바뀐 거 아니야? 기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닌데? 성공! 야, 그래. 어렵지니까. 어렵게 왔어요. 발 바뀌는 거는 우리 꼬마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학교 갈 때 그러고 갈 것 같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음역 씨를 일단 조심스럽게 정갑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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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저기 사고에 들어갔죠? 세네 번째 다시 한 번 가면 안 되죠? 아니 그냥 갈 수는 없죠 자! 자! 이렇게 받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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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맞았어! 눈에 맞았어! 눈에 맞았어! 이거 안 돼! 조윤 씨가 물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세우면 바로 가드릴게요 이거요? 이거 한 번 분카를 해준다고? 해볼게요 준비! 갑자기 무슨 프로인가 하겠다 사람들이 시작! 앞발 도전! 이게 하라고? 이게 전실텐데 나이키 한 번 해요 나이키! 나이키라도 해줘 계속 해봐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30분 줄게요 30분 안에 한 번 주세요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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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상관하는데 뭘 해봐 다른 사람들 한 바퀴라 나 두 바퀴로 할게요 두 바퀴로 할게요 나 됐는데 됐다! 됐다! 내가 됐어 내가 됐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됐어 얼굴 학습이 아니라 동현 어! 네 번째 조회 해드릴게요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갑니다 지금 저거 해드려요? 뭐 해드려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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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요? 이걸로 가능해요 갑니다 누가 돌아 바꿔야지 누가 돌아 아니 내가 봐도 네가 돌아 아니야? 이제 내가 봐도 네가 돌아 핑핑 내가 봐도 네가 돌아 이거 아니야? 내가 봐도 네가 돌아 내가 봐도 네가 돌아 내가 봐도 네가 돌아 확인하자 오케이 내가 봐도로 해서 붕크 한 번 더? 그만해 그만해 자, 갑니다 은혁 불러 주세요 놀아보자 어디 보자 오자마자 모든 걸 잊어버리자 조명판에 돌아 빙빙 이제 내가 봐도 네가 돌아 빙빙 빙빙 좋은데? 이건 맞을 것 같아 자, 이봐 보여요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주시고 화면으로 가요 자, 보여 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 오? 하이크기 돌아 하이크기 돌아 하이크기 돌아 실패 실패입니다 조명 과 그게 기분 좋다 다른 것도 틀려서 그래, 그래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다 하나 더 아깝지도 않아 잘 가 전반적으로 다 엉망진창이 났어 이럴 줄 알았다고 속이 그려 안녕 퓨어 정답전으로 이동 좋은 일 아는 것 같아 그럼 뭐 좋은 거 일단 가서 써봐 써봐 가자, 우리 일단 가서 빨리 써봐 일단 가서 써봐 정국장을 먹고 싶어 청국장을 너무나 먹고 싶어 핵 뚫려 아니, 아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왜? 다 쓰고 우리가 특이를 너무 대접을 안 해도 돼 왜냐면 특이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개인기를 물어 달려야 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개인기를 그래서 그걸 아, 맞네 저희 놀토 나온다고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또 그걸로 또 한 시간 반의 토크를 틀었다고 네, 정말 제가 어제 생방송을 켜서 힌트를 드리려면 개인기가 필요하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바로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우와 채널 고정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 개인기는 보내달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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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팬들이 몇 개 또 보내주고 많이 준비하셨다는데 엄청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맞겠지 맞겠지만 그래도 혹시 붐카를 개인기 보고 가야죠 붐카 갑니다 오랜만에 붐카 서비스 자, 0부터 지금 0, 0예요 네네 100%까지 채우면 붐카가 출발하고요 틀린 구역이 있다면 소미가 끼치 소리가 납니다 어떤 곳부터 갑니까? 이특부터 바로 가요? 일단 창문 닦는 개인기부터 가겠습니다 아, 창문 닦는 개인기 그러니까 설마, 설마 소미 그렇죠 이건 아닌데 왜냐면 소미가 이걸로 거의 예정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바쁘셨어 그래서 준비한 게 또 있죠 오,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오렌지로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대박, 대박 오렌지로 오토바이 탑니다 네, 오렌지?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이 보내주시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로 오토바이 탑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오렌 오렌 오렌지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이제 시청률이 막 수직 상승 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오, 그렇지 그렇지 펭수 갑니다 오, 펭수 펭수 신선하다 펭수 펭수 신선하다 펭수 안 했어, 펭수 안 했어 근데요, 안녕하세요 오, 비슷하다 오, 비슷하다 자, 선생님 힐 주시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오, 비슷해 오, 비슷해 오, 비슷해 오, 비슷해 오, 비슷해 오, 비슷해 오, 70% 오, 잘하시네 자, 이제 은영 은영 씨 동기 타서 제가 털어와서 털었었는데 아, 빨리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한번 갑시다, 갑시다 가볍게 USB 아, 그거 좋았어 오,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았어, 좋았어 USB 먼저 꽂을게요 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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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웃겼어 이건 웃겼어 아,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콕 털어 갑니다 오, 경고창이 떠요 어 헝 헝 헝 헝 아, 이거 됐다 알아, 알아, 알아 이거 알아, 알아 계속 떠가지고 형도 안 쓴 사람이 있냐고 오, 똑같아, 똑같아 형, 귀여워 똑같아 80% 80% 올라갔습니다 80% 20% 남았어, 20% 땡수 수건 창고 닦습니다 땡수 수건 창고 닦습니다 땡 안녕하세요, 땡수입니다 창고 닦겠습니다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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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이거, 이거 100% 만들어주세요 짜롱 100% 아,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뉴스 스토리 네오